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봉화에 왔습니다 지금 봉화역이 봉화에서도 진짜 여기 오지 마을이거든요 옥동마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기 왔다 갔는데요 오늘은 그 동네에 계시는 할머니도 좀 찾아뵙고 그러고 가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옥동마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옥동마을 가고 있습니다 옥동 마을 들어가는 입구 인데요 야 여기 진짜 멋있네요 그죠 밑으로 강이 내려다 보이고 예 밑에 강이에요 예 지금 여기 옥동 마을에 왔는데요 할머니 저 보고 계시네 여기도 고구마 심었네 그죠 근데 고구마 상태가 별로 안좋다 고구마도 심고 상추도 심고 여기 고추도 심고 아이고 오늘 많이 심어 놓으셨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저 우리 기억해요 우리 작년에 여기 왔다 갔는데 할머니 하고 여기 앉아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예 잘 나 앞서 왔다 가시면 몰라요 몰라요 올해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예 예 예 예 할머니 할머니 예 개를 어떻게 했어요 개를요 예 저 누가 사갔어요 사갔어요 예 아이고 이쁘던데 하하하하 내가 이쁘긴 이쁘는데 예 내가 겨울에 여름에 간수를 못해가지고 아아 개 키우기 힘드셨는가 보다 그죠 예 아이고 겨울에 내가 가장 느껴 예 어딜 가시는구나 아들네 집에 가시는구나 예 겨울에는 춥다고 아들이 안가고 아 아 아들네가 아들네 어디 살아요 대구도 있고 대구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 뭐 오삼도 있고 아유 멀리 가요 아들 서이 딸 서이 여섯 아 여섯이구나 아 그러시구나 다 복하시다 여섯이 근데 나는 아니 왜 개가 없어졌지 내가 지금 예 겨울에는 아들 집에서 춥밥고 안 되니까 아 아 아 아 아 할머니 집이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할머니가 연세도 많으신데 깔끔하게 해 놓고 사시네 겨울에는 이제 아들네 집에 좀 가있고 이러는가봐요 그죠 아 아 이거 할머니 아 아 이야 예 이게 부엌이구요 아 장작 보세요 장작을 누가 해 놨는지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잘 해 놨네요 그죠 아유 멍멍이가 없어져가지고 작년에 왔을 때는 엄청 반겨 주던데 그 멍멍이가 없어졌어요 짐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아유 멍멍이 생각나는데 하하하하 아 좀 그렇다 그죠 아 아 할머니야 좀 마루가 반질반질 하죠 그죠 잘 닦아 놓으셔 갖고 할머니 멍멍이가 없으니까 서운하다 하하하하 집을 잘 보는데 아이고 나도 서없어 할머니 커피 잘 먹을게요 네 아유 어르신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커피 다 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많아요 많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서 다시 서 다시 서 그만하면 아이 많지 뭐 아유 아유 무슨 많이 하셨겠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또 내년에 또 찾아오지 그쵸 그쵸 손자가 멀근도 아니까 네 우리 손자가 이제 4학년짜리가 할머니 집에 할래서 손 사진 찍으러 갔거든 돈 받고 찍어 주라 하하하하 아 누가 그래요 하하하하 작년에 찍은 거 그거 봤는가 보다 아 몰래 할머니 사진 찍는데 돈 받고 찍어요 아 돈 있어서 돈 안 받고 찍는데 하하하하 할머니 돈 받고 찍어요 찍어주지 말이요 작년에 찍은 걸 누가 와서 봤는가 보다 어른녀 그쵸 아이고 손자가 그런다 손 주고 반가본데 그러면 그거를 아닌가 하하하하 그쵸 돈 안 주고 찍어가지고 심부해요 하하하하하하 우리 손자가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친구도 허락 맡으셨어요 네 허락 맡았습니다 할머니가 허락해 주셨어요 네 네 커피 다 드세요 네 커피 드세요 할머니가 다 드신 건데 아니 난 안 먹어 난 아직 한 잔 못 먹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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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이름인가 보다 그죠 할머니 정 정이네 저도 정이네 여기도 정인데 정갈이요 작년에 누가 정갈아 네 저요 저요 정갈아 동네정가요 나는 정주 아 경주정씨세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뇌성이 종에 안 와요 한 분 누가 아저씨인데 경주정씨라고 아 여기 오는 거 보면 봉화정씨 동네정씨 정씨도 많은데 여기 동네정가잖아 여기는 우리는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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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뵙고 올해 되니까 너무 반가워요 하하하하 할머니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구요 제가 집사람이 옥동마을 가야되는데 그래갖고 오늘 오게 됐어요 할머니 생각난다고 하하하하 할머니가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 인상 좋으시고 예 그때 가고 한번 꼭 와봐야지 했는데 딱 1년만에 왔어요 할머니 구체 딱 1년만에 우리가 왔어요 당연히 말이야 내가 정갈아 내가 정갈아 가더라 그거는 내가 기억이 나네 집에 있으니까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구요 보고싶고 엄마 생각나세요 엄마 생각나세요 엄마 생각나세요 네 돌아가셔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할머니 저 나무는 누가 해 놓으셨어요 저거 아들도 하고 나도 묶어 놓으면 아들이 전화 주고 아 그랬어요 예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해 놨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야 진짜 이쁘게 해 놓으셨네 그죠 예 예 할머니 뭐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지 다 좋아하지 마 다 좋아하지 마 아니 잘 드시는 건 뭐 지금 추우니까 아이 좋게는 아무것도 사오지 말아요 내가 부담스러 와 와서 커피나 하자 할머니는 여기가 그때 고향이시라 그랬어 여기가 여섯 고향이시라고 옥동이 여섯 태어나고 여섯 자라셨다고 야 나는 여섯 태어나 전 어디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아 그랬구나 우승 많이 하셨죠 아유 말도 못하죠 우리 친정에 영주 마카가 있어요 조카들이고 동생이고 전부 영주 여기서 애들 학교 가려면 몇 시간씩 걸어갔어요 여기서 한 서너 시간 걸어야 돼요 서너 시간 걸었어요 저 뭐 학생들이 가면 놀니 뭐 아직 세바지 먹고 나가면 놀니 놀니 가고 뭐 그러니깐 갔다 밤 졸대요 해가 져야 들어와요 여기서는 그러면 저기 시장 갈 때 어디 시장으로 가셨어요 주로 봉화 가고 옛날에 재산장 저렸데 재산장 가고 뭐 그러죠 봉화 재산 아들 학교 그날 남매는 여기 그냥 걸어 댕겄고 여기서 재산까지 가려도 뭘 줘 이십리래요 이십리래요 기름은 새벽밥 먹고 나갔다 그렇게 요 새벽밥을 해줘요 옛날에는 보리살 까가지고 해 줬잖아요 보리밭 까가지고 해서 새벽에 매겨 놓으면 가면 가면 점심 한들 싸주면 가면 가면 개코 미리 다 먹어 부고 뭐 그러면 장에 갔다가 오면 완전히 한밤쯤이겠는데요 그렇죠 그쵸 일곱시 차 타려면 새벽에 나가야지요 나가가지고 걸어 나가자면 여기서 걸어 나가자고 엄청나게 멀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오새는 아들 차가 있어 이대로 오고 가고 다 가고 옛날에 여기 집도 많았어요 집도 많았어요 예 옛날에 뭐 우리 영감 반영질 할 때 스물여덟 집이요 아 스물여덟 집 이전에도 한 일곱 집 살았대요 구석구석이 이렇게 지금 몇 가구 정도 살죠 여기가 여기가 여섯 현재 살지노 한 다섯 여섯 가구 예 예 그 정도 살죠 딴집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아 진짜 여기 들어오다가 내려다보니까 강물이 보이더라구요 네 멋있더라구요 옛날에는 찰길 안 날때는 여기 누가 금방 와 시집 와가지고 걸어 나가려면 거기 무서워 강물에 빠질까봐 빠질까봐 배도 빠 붙어 나갔는데 길이 길이 요만한 좁은 도로 밑에 난 게 없었을 때는 강물이 다 보여 보였구나 그죠 네 그리고 거기 발지석 빠질까봐 그렇게 막 그래 아 내려다보니까 완전히 멋있더라구요 할머니 예 예 예 예 예 날씨 요것도 할머니가 붙이시는 밭이세요 예 난 고기가 조금 아들하고 먹고 고구마 해가지고 아들 주고 고구마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그렇듯 예 조그맣고 조그맣고 할머니 진짜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니다 작년에 뵙고 집사람이 늘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었는가봐 그래갖고 가보자 가보자 이래갖고 고맙니다 아니요 제가 보고 싶어서 아주 고마 날 같은 귀신 같은 거 보고 싶어서 고맙니다 어른들 건강하신 거만 해도 보기 좋아요 저희들은 고맙니다 왜 남겨요 하이 하이